로켓과 발사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의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로우 발사추진단 유일상입니다. 로켓과 발사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의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 첫 시간으로서 우주발사체와 로켓이 무엇인가, 그리고 고대 로켓으로부터 우주발사체로까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발사체와 로켓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물로켓이나 화양로켓이나 우리나라 최초 우주로켓인 나로우를 통해서 정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늘과 우주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합의는 되어 있지 않지만 100km 이상의 높은 곳을 우리가 우주라고 칭하고 그 밑부분을 우리가 하늘,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연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 100km 정도 되면 지상에서 약 공기에 약 500만분의 1 정도로 공기가 적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우주는 우리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중력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가 없기 때문에 고진공, 온도 변화가 극심합니다. 우주는 어느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니고요. 인류가 평화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발사체와 로켓이란 인공위성, 유인우주선, 우주탐사선 등을 우주공간으로 올려줄 수 있는 유일한 운반체입니다. 대부분 일회용인 소모성 발사체이고요. 우주왕복선과 같은 재사용 발사체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발사체로서 아래 그림처럼 나와있는 소유즈, 유럽의 아리안5, 미국의 스페이스 셔틀이 있습니다. 먼저 소유즈의 발사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시아의 소유즈 발사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국제우주장으로 타고 간 대표적인 유인 발사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2단형 발사체고요. 이쪽에 부스터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크기는 약 45m 정도 되고요. 총 중량은 보시기에도 좀 무거워 보이지만 약 300t 정도의 무게가 나갑니다. 소유즈 발사체는 현재 국제우주정부장으로 사람을 우주인을 태우고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로켓입니다. 유럽의 아리안5는 2010년 우리나라가 최초 개발한 통신해양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을 정지계도까지 쏘아 올린 대표적인 상용 발사체입니다. 소유즈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2단형 발사체고요. 양쪽에 부스터가 부스터 있고, 크기는 약 50m. 중량은 소유즈보다 약 2배가 무거운 약 750t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스페이스 셔틀입니다. 세계 최초이자 대표적인 재사용 발사체로서 크기는 약 53m. 총 중량은 2000t이 약간 넘는 무게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셔틀은 1981년 개발되어서 금년 7월까지 135차례의 임무를 수행하고 현재는 퇴역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스페이스 셔틀이 마지막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로켓은 크게 용도별, 추진제 종류, 그리고 기능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과학관측 장비나 위성을 탑재한 비군사용 로켓이 있고요. 그 다음 폭약 등을 탑재한 미사일과 같은 군사용 로켓이 있습니다. 추진제 종류별로 고체 형태의 추진제를 사용하는 고체 추진로켓과 액체 상태의 연료 및 산화제를 사용하는 액체 추진로켓이 있습니다. 고체 추진로켓은 발사 작업이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대부분 군사용 로켓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측정이나 과학실험 목적을 수행하는 저희가 말하는 사운딩 로켓이라고 얘기하는 과학관측용 로켓이 있고요. 다음은 위성을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 위성 발사용 로켓, 위성 발사체가 있습니다. 로켓이 운반하는 물건의 목적지 궤도는 다양한데요. 대부분 비행기의 경우에는 고도 10km에서 비행을 하지만 로켓은 고도 200km 이상의 원형이나 타원으로 인공위성을 투입시킵니다. 보통 앞에서 말씀했지만 고도 100km부터 우주라고 얘기하지만 고도 100km와 200km 사이에는 아주 희박하지만 공기가 있게 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위성 같은 경우에는 공기저항을 받기 때문에 서서히 지구로 낙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도 대부분 200km 이상에서 위성이 돌게 되고요. 국제우주정거장 같이 대형 사이즈의 우주선은 고도 400km를 주계도로 돌고 있습니다. 고도 400km 이상에서 우주정거장이 돌 경우에 공기저항이 더 적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주로부터는 방사선으로 인해서 우주정거장에 체류하는 우주인의 건강에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00km를 주계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관측위성은 보통 800km에서 움직이고요. 정지계도위성은 고도 36,000km에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계도위성이라는 것은 지구주기와 같은 24시간을 주기로 지구를 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항상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지계도위성이라고 부릅니다. 로켓은 얼마나 빨라야 할까요? 로켓의 주 목적은 탑재체를 우주에 보내는 것이고 특히 인공위성을 임무계도로 투입해야 합니다. 고도 200km 정도 되면 인공위성이 요구하는 투입속도는 초속 7.78km로 투입이 되어야 하고 한 바퀴 지구를 도는 속도는 한 시간 반마다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됩니다. 초속 7.78km이라면 여러분들이 속도가 체감이 잘 안될텐데요. 총알이 보통 초속 1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투입돼서 도는 속도는 약속 총알의 7.8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로켓은 비행중의 중력과 항력, 로켓을 제어하는 제어력 등으로 인해서 속도가 많이 손실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서 요구되는 속도보다 더 많은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도의 높이에 따라서 투입되는 속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주개발은 국가안보전략적인 측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통신이나 인터넷, 여러가지들이 벌써 주변에 와 있고요. 그리고 우주과학이나 기상관측, 자원조사 등에까지 굉장히 강범위하게 우주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주라는 것이 많은 우주가 아니라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 우주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굉장히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를 가기 위한 유일한 운송수단이 우주발사체입니다. 자국의 우주발사체를 갖고 있지 않으면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국인 중국, 일본, 인도는 어려운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서 1980년 이전에 자력위성을 모두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우주개발은 국력의 상징이고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고치시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주발사체 개발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가 우주개발 계획의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수행을 위해서 위성자력발사능력 확보를 위해서 우주발사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기술 파급 효과가 큰 발사체 핵심 기술도 확보할 수 있고요. 국제공동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민의 자긍심과 국가의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대 로켓으로부터 지금의 우주발사체로까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은상으로 가장 오래된 로켓은 아래 그림처럼 보이는 중국의 비화창이라는 로켓이었습니다. 이것은 금나라에서 몽고군에 대적해서 공격하는 무기의 형태로 사용되었고요. 몽고군이 유럽이나 주변국으로 침략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로켓이 퍼져나가게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고려말에 주하로 또는 조선 세종 때 신기전으로 발전했고 유럽도 유사한 로켓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기는 1783년 기구를 이용해서 인류 최초로 비행한 약 120년 후에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비행기를 개발했고 현재 전보비행기나 B747, 여러가지 비행기로 하늘을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로켓은 1897년 로켓 공식을 통해서 우주 도달하는 방법을 발견한 지 약 60년 후인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1961년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비행을 하고 1969년 유인 달착륙 그리고 현재는 우주발사체로 우주비행을 하고 우주정거장에 사람이 거주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현대 로켓을 개발하는데 크게 4명의 주역이 있습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로켓 개발이 가능한 것을 제시했던 구소련의 치올롭스키라는 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세계 최초의 액체 로켓을 개발해서 현대 로켓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고다드 박사가 있습니다. 현대 로켓의 시조인 V2 로켓을 개발하고 아폴로 시비로를 위한 V7-5 로켓을 개발한 미국의 로켓 개발 책임자 폼 브라운 박사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 인공위성을 발사한 R7 로켓과 세계 최초 유인 우주선 발사를 위한 보스톡 로켓을 개발한 러시아 소련의 로켓 개발 책임자인 세르게이 코를리오프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코를리오프는 당대에는 국가기밀로 굉장히 베일에 사해져 있는 인물이었지만 코를리오프가 죽고 난 직후에 실질적인 소련의 우주 개발을 책임했던 인물로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57년 소련이 첫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후에 1958년 1월 미국, 1960년대 프랑스, 1970년대 일본, 중국, 영국, 1980년대 인도와 이스라엘, 그리고 최근 2009년 이란이 로켓을 만들어서 현재 전 세계 9개국만이 우주 발사체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일본과 중국은 우주 개발에 굉장히 후발주자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 10번째 국가로서는 우리나라, 브라질, 북한이 경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나로우 발사가 성공하게 되면 세계 10번째 우주발사체 국가로서 등록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과 소련은 2차 대전 직후부터 동서냉전 시대에 우주전쟁을 시작했는데요. 1957년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고 난 다음 바로 직후에 미국이 두 번째 위성을 쏘았고요. 1961년 유리 가가린을 통해서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을 소련이 먼저 성공시켰고 미국은 그 한 달 후에 두 번째 유인 우주 비행을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초기 이런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1961년 유인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아폴로 계획을 발동해서 국가적인 역량을 총집중하여 1969년 아폴로 계획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최근 동서냉전 시대 이후에 우주 개발이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21세기는 우주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패러다임 하에서 2003년 10월 중국이 세계 세 번째로 선저우 5를 발사함으로써 그동안 잠시 주춤했던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유럽 강국들이 다시 우주전쟁에 뛰어듦으로써 제2의 우주전쟁 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로켓과 발사체를 주제로 한 첫 번째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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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